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경북편 입시 닥터 윤사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경북편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경북에 살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입시 닥터 윤사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선 입시 닥터 윤사부의 강의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 지역별 고교 입시만 말하다 를 듣는 건 좀 부족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경북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정을 듬뿍 담아서 선생님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중학교와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기, 후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정기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의 특성화학과 그리고 일반고 예술 일반고의 예술학과들이 존재하는 이렇게 해서 정기로 선발을 합니다. 경북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아홉 개 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고 예술고 예체능고죠 예체능고 그리고 마이스트고 산업소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경북에는 아홉 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학과까지 사십팔 개가 존재를 하고요. 일반고 예술 두 개까지 해서 정기고등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되겠고요. 전부 다 모두 다. 학교장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전형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교육감 선발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경상북도 교육감에 선발하는 건 후기 고등학교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케이스 선발하는 고등학교는요. 특수목적고 중에서 외고 국제고인데 특수목적고 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평준화 지역 포항시죠. 일반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냐 아니면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냐. 요렇게 후기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기고등학교의 과학고등학교 살펴보죠. 과학고등학교는 경북에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 경산과학고등학교가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둘 모두 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학교장이 선발하는 전형 학교장 선발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거든요. 물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아닌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 대체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 단계는 서류평가 갑니다. 서류평가는 학자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집 면담을 하게 되는데 1.5배수 이내에서 선발을 하게 해서 이 단계로 토스 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과학과 수학의 창의성 및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리고 인성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에서는 경북에 있는 과거들은 융합형 과제를 제시하는 케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의 창의성이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리고 인성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문제를 융합형 과제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보면 조금 더 쉽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정기고등학교 중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의 특성화학과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예술체육고등학교 요렇게 정기고등학교가 남았는데 이 학교들은 중학교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석차 백분위로 선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학교에 따라서 실기시험 어디예요. 예술체육고등학교 그죠 특성화학교도 뭐 이렇게 실기시험이 따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겠다 그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위로 좀 더 맞는 거고요. 실기시험을 존재하거나 적성평가나 실험이나 실습 및 면접 그리고 심지어 검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이 그냥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위로 뽑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가 이제 추천 입학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추천 입학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학교별로 조금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 어차피 이 모든 학교들 중에서 한 개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까지 해서 한 개만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정기고등학교에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조금 더 학교별 전형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후기고로 넘어가서요. 후기고의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부터 살펴봅니다. 14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위 내신 성적을 3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선복수 지원하고 후추천 배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희망에 따라서 지원 학교 순서대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순서대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뭘 어떻게 뽑는다고요? 추첨으로 뽑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내신은 선생님이 어디다 써먹는 건가요라고 이야기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중학교 내신은 배정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일순위 지원자부터 학교별 모집 정원 수만큼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순위 지원자 일지망부터 다 모아갖고 일지망 추첨을 해서. 모집 정원만큼 학교별 모집 정원이 1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1순위에서 100명이 다 차면 끝. 이해됐죠? 그 다음에 탈락 시 2순위 추첨을 하게 된다.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학생은 이미 한 번의 지원 기회를 쓴 것으로 간주하고 1순위를 배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요? 2순위 추첨 배정으로 간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후기 고등학교의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거의 경북, 포항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죠. 111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역시 경북 내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은 삼백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삼백점 만점에 이제 대체로 이백사십 점이 교과 성적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교과가 이십 퍼센트 육십 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학교 내신 성적 삼백점으로 전형으로 계산을 하고요. 과학 중점 학교와 예체능 중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우선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가 개설되어 있거나 예체능 중점 학교를 운영할 학교들은 필요한 운영 인원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추첨을 할 때 이 우선 선발 인원은 빼고 정원에서 빼서 추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교과 성적 이백사십 점 중학교 교과 성적 이백사십 점 팔십 퍼센트 그리고 출결 봉사활동 행동 특성 봉사활동을 제외한 창의적 체험활동 요렇게 반영되어서 총 이십 퍼센트 비교과 활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고 중에서 경북 외고를 살펴봅니다. 외국어 특수 목적 고등학교인 외고를 살펴봅니다. 외고는 다섯 개 학급이고요. 총 백이십오 명을 뽑습니다. 외고 과고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외고는 학과별 전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과별로 하나의 학과만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영어 외고이기 때문에 영어 내신을 반영합니다. 영어 내신은 160점 만점이고요. 출결은 감점 대상이고요. 1.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2학년 3학년의 4학기죠. 2학년 3학년의 4학기 영어 내신을 환산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그 한산점 계산을 학교에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입력하면 다 나오죠.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면 1단계 성적 160점 잡고요. 그다음에 1단계 영어 내신 성적 160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잡고 면접 40으로 갑니다. 면접 40점을 잡아서 2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 봐 두시면 되겠고. 이게 지역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1단계 성적 160점 2단계에서요. 1단계 성적 160점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영역 30점 보고요. 그다음에 인성 영역 10점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어떤 때는 그냥 자기 주도 학습 어떤 지역은 자기 주도 학습 전형과 자기 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을 통으로 40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30점 인성 영역 10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이제 30점 중에서 25점은 자기 주도 학습 영역, 또 5점은 인성 영역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경북외고는 자기 주도 학습 영역 30점에 인성 영역 10점으로 구성이 된다. 라는 거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북에는 후기 고등학교 중에서 자유령 사립고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경북에는 두 개의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에 존재를 하죠. 포항제철고, 김천고 있는데 김천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고는 8개의 학급으로 구성되고요. 24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학교장 전형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1단계는 교과 성적이 96%입니다. 우와 교과 성적이 96%예요. 그리고 출결 4% 봅니다. 그러니까 출결 4%는 자유령 사립고인 김천고로 가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출결해서 감점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냥 교과 성적으로 1단계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죠. 25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고요. 2학년, 3학년에 4개의 학기의 성적을 봅니다. 2학년, 3학년, 2학년 1, 2학년 2학기, 3학년 1, 2학기 이렇게 해서 4개의 학기의 성적을 보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입니다. 사회탐구든 과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선택해서 국, 영, 수, 탐 4개의 영역에 4개의 학기를 본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학년 성적은 40%, 3학년 성적은 60%. 그러니까 3학년 성적을 더 의미 있게 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단계로 넘어가면 면접으로 갑니다. 학자를 활용하게 되는데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접에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의 내용을 종합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한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고요. 1단계 성적 250점, 81% 좀 독특하죠. 81%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면접을 60점 반영합니다. 19% 이렇게 반영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백십 점만점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면접에서는 학습과정 및 진학 동기 십 점 그리고 활동계획과 진로계획 십 점 그리고 인성 이십 점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십 점으로 본다. 반면에 김천고등학교는 전원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인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걸 조금만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하고 똑같이 봐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동일하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고교 입시를 말하다 경북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누구와 함께? 입시 닥터 윤서부와 함께. 그럼 더 멋진 강의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